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관련해서 고민 있으실까요? 어, 그 저기... 얘기가 된... 주소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주소 혹시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낙평리 105번지요. 낙평리 105번 맞으실까요? 네. 네, 이쪽의 전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이랑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 저기... 그 집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낙평리, 이름도 이쁘네요. 옆에 또 만경강도 또 이쁘게 지나가고.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 매도로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강 뭐 이렇게만 좀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위치 자리가 이쁘게 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물길 근처로 시청자님 부동산 지형도 자체가.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좀... 압구정동 아세요? 압구정동이요? 네. 들어보셨죠? 네. 압구정동도 서울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튀어나왔단 말이야.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굴곡이 있어서 하얘 마을도 좀 굴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쁘게 좀 튀어나온 구조인데 어쨌든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물이랑 좀 가깝고 뒤쪽에 일자리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도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동산이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이유가 이거를 솔직히 보유하시고 싶으세요? 팔구 싶으세요? 아, 팔구는 싶어요. 팔구는 싶으세요? 네, 지금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옆에가 저기 삼봉지구, 삼례공동을 합쳐서 삼봉지역이라고 개발 중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나. 금면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일자리가 있고 뭐 물이 간단하게 있다. 다른 분들도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지금 왼쪽에 보면 완주, 이런 삼봉, 공공주택이 지금 지어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시청자님 부동산 자체가 이 일자리를 좀 받으면서 여기가 좀 개발이 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님 동네가. 네. 나평리가 됐으면 시청자님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나 돈 벌었으니까 또 어디 가서 돈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겠죠. 여기가 개발이 됐으면. 네. 근데 여기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옆에가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돈이 이제 황금이 되게 되고 이 주변의 부동산을 또 한 번 사실 수가 있고 그런 좀 회전이 되는 게 지금 옆동네예요, 시청자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빠른 시간 내에 여기처럼 이제 될 수 있냐? 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한다면 보유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좀 파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당장 현 상황상 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 4년은 더 가지고 가실 거라고 한다면 보유하시고 네. 근데 난 4년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매도를 좀 아쉬워도 매도를 하고서 좀 갈아타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조언들어 보고 싶거든요. 아, 예, 예. 이유는 지금 이 왼쪽이라든가 얘네들 지금 개발하기도 지금 바빠요, 시청자님. 그러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제가 이제 전주에도 가서도 막 세미나를 하고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정북 특별자치도청이 이 밑에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한옥마을 있고 여기가 이제 전주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전주역 뒤쪽도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 한 등 막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혁신도시 또 왼쪽에 또 들어가가지고 개발하는 곳은 또 이렇게 뭐 엄청 올랐어요. 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서 지금 위쪽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에코시티서부터 뭐 군부대 이전하고 막 개발하고 분양하고 막 뭐 효자 많다는 뭐 효자촌 있고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동네가 이제 커져 나가는데 지금 호재가 지금 그 새만금 아시죠? 네. 뭐 새만금 쪽이랑 뭐 도로를 낸다든가 철도를 낸다든가 막 호재들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예, 예. 근데 이 호재들이 지금 시청자님 거랑은 전부 다 좀 거리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예, 예. 그래서 그대로 좀 이 중간에 좀 껴있으신다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좀 빠른 회전이라든가 이런 뭐 당장 내년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에서 아예 지금 옆에 있는 이 공공주택으로 여기로 그냥 신축으로 여기를 좀 지정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하기 바쁜데 추가적인 개발을 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년을 기다리실 거냐 파실 거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게. 왜냐하면 지금 급하실 건 없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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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상으로는 조금만, 가격만 맞으면 메모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럼 더 뭐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려야지 뭐, 기다리라는 거. 취향 차이시니까 기다리셔도 되고 좀 뭐, 값이. 반드시, 반드시 좋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기다리면. 근데 이 기다림이, 기다리면 반드시 됩니다. 하는 기다림이 있고. 네, 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가격대, 가격이 좀 내 마음에 좀 맞으면 처분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여기 좀 부동산한테 좀 돈 좀 챙겨준다고 하고 값을 좀 잘 해봐라. 네. 그거 하려고 동네 부동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매매, 이거 이 값에 좀 사면, 내가 이렇게 좀 챙겨주겠다고. 근데 뭐 50만 원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50만 원 준다고 열심히 팔까요? 한 천만 원 이상 좀 준다고 해야 이 사람이. 그러죠. 하면서 열심히 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 참고하셔서 좀 지금 확장성이 지금 강하진 않다. 이유는 큰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 지역이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중소 투자가 되는 지역이어서 좀 시간이 좀 약간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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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